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나는 파티의 코리아인 드디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1800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툴게 여러분들께 Thank you so much 하다라는 얘기를 전달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켜봤어요. 카메라를 지난 한 2개월이 안되는 시간 동안에 영상을 좀 쭉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우리 잔나 코리아에 잔나씨께서 콜라보레이션을 한 다음에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댓글들을 확 이렇게 저희가 다 완벽하게 마스터에서 번역은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답장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많은 코멘트들 중에서 Keep going. 계속해라. 네. 그리고 저는 인상적인 댓글이 영어로 달아주신 되게 귀여운 여성분의 댓글이었는데 너네도 걸이냐? 나도 걸이다. 나도 I'm girl 이렇게 해서 우리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들이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올라간 첫 번째 비디오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채널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채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구독을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영상을 최선을 다해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저희 채널을 보는 식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모로코, 튜니지, 이집트 이렇게 아랍에 있는 식구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랍에 대한 공부 그리고 문화에 대한 공부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프리젠테이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으니까 아랍어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세요. 아쉽지 않아요. 근데 아랍어 어려워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를 이 무게만큼이나 지니와 제가 좀 더 한국과 아랍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콘텐츠에 만나요. 아랍쿰 라이칸! 아쉽지 않나? 아쉽지 않나? eneca. 아쉽지 않나? contenido. 그래도. 아랍...